자, 바나나 먹을 사랑. 사랑, 사랑, 초사랑. 초사랑이. 내가 쳤잖아요. 아니 왜 안 들어가요. 공제마의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얘기고. 지금 저 좋아지요. 엄마 곰은 날씬해. 제니인 거잖아요. 너무 귀여워. 애쓰 애쓰 잘한다.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제니. 긴장할게 멋있어 편하게 하면 돼. 친구한테 하듯이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제니라고 하고요. 스물한 살이고. 좋아하는 거는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김치품. 된장찌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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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것을 못 만지는데. 만져볼래? 아니요. 아니야. 일단 미안하지만 기절을 좀 시키자. 우유. 어떡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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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제 거 하나 뽑으면 돼 아! 우와! 우와! 개콕쇼! 우와! 개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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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납이야! 그냥 뜯었어! 쟤니야 괜찮아! 쟤니야 괜찮아! 쟤니야 괜찮아! 쟤니야 괜찮아! 쟤니야 괜찮아! 그냥 작은 나비였어! 아니 너무 깜짝이야! 뭐가 얼굴을 쳤어요! 자 나 한번 볼까? 뒤따로 봐! 뒤따로 봐! 자 확인해봐! 와우! 오우! 괜찮아? 네! 제 목에... 제 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대박! 힘 좀 빼고! 어! 힘 빼고! 와우! 자 확인해보자! 아 좋아요! 아 너무 살 것 같아요! 몸이! 이런 기분이에요! 제니야! 네! 뭐하니? 뭐하니? 전자 깎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밥은 안 쳤니? 밥은 안 쳐 놨습니다! 제가 수시로 냄새를 맡을게요! 그냥 밥 안 해봤지? 네 안 해봤어요! 아 그래? 네! 처음 해봅니다! 네가 완성을 시켜야 돼! 큰일 났는데! 엄청난 부담인데요! 큰일 났는데! 어떡해요! 밥을 태우면 안 돼! 계속 맡을게요! 어! 제니야! 엄마야! 왜 그래! 엄마야! 배고파! 배고파! 엄마는 배고파! 배고파! 엄마 밥 먹고 싶은데! 엄마 식 끝나고 행복해! 베트남쌤! 아우! 저 재니야! 아이! 제니야! 제끼냐고! 엄마가 앉아줬아 두개는지 뭐 하신다고. 자! 제보 들어왔어요! 제니 양이 애기 목소리 가능하다고요! 어머! 어머 이거 큰일났네! 아, 어! 애기 목소리요? 어.. 아기 같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언니나 꼭 뜯어주세요 제니! 제니 양의 애교였습니다 제니야 같이 가! 제니야 같이 가! 같이 가! 제니야 왜! 어디 어떤게? 어디 사람 있어? 그냥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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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할게 아아악 이거 흔들릴 거잖아 이거 아니야 그냥 다리야 그냥 다리야 그냥 다리야 그냥 다리야 이거 다리에 손 나올 거 같아 아니면 내가 먼저 할게 아니야! 정수야! 내가 먼저 할까? 오빠 여기 사람 태어날 거 같아 내가 먼저 할게 아니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빨리 오케이 오 깜짝이야 흘렸어 어디에? 어? 응 오 오 아주 아슬슬슬 멋있다 안녕! 아! 맛없어? 맛없어? 계속 찝어야 돼 고구마는 구워야지 맛있네 먹다 보면 맛있어 내가 이렇게 구우면 안 된다고 야 애기도 탄다 에이 넘어지지 마 봐봐 저 애기들 봐 여기 애기들이 많아 다를 떼 봐 한 번씩 무서워 더 뜨셔야 돼 이렇게 저 저 쟤 봐 좀 타네 아 무서워 날 놀려 애 저 저 한 번씩 좋아 좋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언니를 따라 하고 있어 다리를 오오오오 다리 괜찮아 너? 아 아파 끝났어 끝났어 젠야 끝났어 젠야 젠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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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키는 거 없다고 했는데 누가 놀래키는 거 없다고 아까 보라 언니가 어? 보라가 그랬어? 응 놀래키는 거 없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젠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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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해가지고 왜? 나 진짜 나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너무 놀랍게 나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겁쟁이에요 제니야 괜찮아? 제니 괜찮니? 네 왜 왜 왜 왜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제니가 안에서 저한테 말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사람 나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냥 가 그냥 가 첫 번째 촬영 끝 다 먹고 싶어요 뭐 먹을래? 간 간 간 간 간 간 이런 거요 응 알지 먹어봐 먹어봐 알지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 냄새 한번 맡고 올게요 그렇지 아직 아직 아니야 제니야 밥 안 타냐? 아직 아무 냄새 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네 알았어 네 고양이 때 고양이 화날 때 소리 듣고 소리가 아니라 표정 고양이야 고양이 화날 때 표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어떡해 제니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어떡해 제니 진짜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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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앙 팬케이크를 만들자 오케이 아 아 오 마이 갓 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이번엔 제발 완벽해 보셨어요? 완벽함 아 무서워 하니 아 아 아 파이 버젼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네! 소리! 소리가 나요? 안녕! 안녕! 맛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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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서 신났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눈이 둘 다 축하합니다! 둘 다 축하합니다! 너무 예쁘다!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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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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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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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